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A2셀부터 G32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37셀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A34와 A35 영역에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34에다가 필드명을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는데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 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라고 입력하셔서 조건들을 나열한 것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라고 작성하시는데요. 첫번째 갈리코드의 다섯번째 글자가 1, 2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드함수를 통해서요. MID, 갈리코드의 첫번째 갈리코드에 있는 A3을 선택하고 다섯번째부터 시작해서 한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미드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1은요. 문자 처리가 돼야 되죠. dvd 다시 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는 숫자가 아닌 문자입니다. 문자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시간이 100 이상이고 150 미만인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입력된 데이터 F3셀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심표. 다시 한번 F3셀을 선택하고 작다 15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래서 시간에 두가지 조건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보다 크거나 같고 15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같이 넣으시는 거고요. 이 세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엔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데이터 안쪽에 클릭 한번 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의 필터가 있고요. 고급을 클릭합니다. A2셀부터 G32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A33부터 A35 영역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 A37셀부터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데요. 관리코드가 다섯번째 글자가 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100보다 크거나 같고 150보다 작은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기본작업 다시 1번에 A3부터 G32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수식을 작성하는데요. 입구일자에 월이 6 또는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호 입력하고요. OR 함수가 필요하네요.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요. 6과 같습니까? 또는 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첫번째 입구일자의 데이터 C3세를 선택하되 C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F4 누르셔서 달라 C3으로 바꾸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6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다시 한번 먼스 함수 통해서 입구일자의 첫번째 데이터 C3세를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C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 문제에서 말하는 입구일자의 6월이 6 또는 7이고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OR 함수 바로 앞에다가요. AND 함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등호 다음에다 클릭하시고 AND 가로 열고요. 가능한 조건부 서식에서는 방향키 사용하지 말고 마우스 사용하세요. 맨 끝에 가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번째 조건이 가격이 입력된 데이터 첫번째 D3을 선택하되 D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두번 누르셔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그 다음 25,000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요. 월이 6 또는 7이고 가격이 25,000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꼴의 네 그럼 서식 버튼 눌러서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꼴의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고일자의 6월과 7월 데이터들 중에서 가격이 25,000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번째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담과 같은 시트볼을 설정하시요 라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3부터 G10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호 탭을 클릭하셔서요.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다 라는 거는요. 보호 탭에서 숨김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차트는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차트 영역 서식에서요. 우리는 차트를 보호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위쪽에 차트 영역 서식에 크기밀 속성에서 크기밀 속성에서 그 다음 속성을 클릭하시고 잠금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적용한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영역 서식에 세번째 크기밀 속성에 속성의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잠금을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크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토해 가시면요. 그 다음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그 다음에 정렬은 허용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까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는 따로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G3부터 G7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잠겨 있고요. 그 다음 차트를 좀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택 자체가 되지 않아요. 잠금 속성을 적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차트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보호 문제까지 해서 기본작업 문제 1번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시트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 탭을 클릭하셔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신 다음 삽입해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public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총점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과제 그 다음 출석 중간 기말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총점은 가제 출석 기말 더하기 추가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fn 총점은 조금 전에 입력받은 가제 점수 더하기 출석 점수 더하기 중간 점수 더하기 기말 점수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데 추가 점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if 만약에 어떨 때 추가 점수가 있냐면요. 중간 과 기말 점수가 모두 20점 이상이면 중간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리고 기말 점수가 크거나 같습니까?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fn 총점은 아까 구한 더한 값에다가 3점을 더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며 s fn 총점은 3점을 더하지 않은 값만 4개의 감옥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아주시고 커서를 h3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고요. fn 총점을 선택하시고 확인 다음에 과제 출석 중간 기말 각각 점수를 가져와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20점 이상인 데이터만 플러스 3점을 더 더해서 총점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i3에 갖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표1의 과목 아이디와 표1을 참조해서 i3과 i23 영역에다가 전공여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공여부는 교양 가로열고 강의 코드에 따른 전공과 그 다음에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기타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공여부는 과목 아이디에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r이고 s이고 p이고 그러면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탔는다면 h룩업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목 아이디에서 첫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는 하신 다음에 h룩업 함수를 사용해서 그 다음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과목 아이디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을 아래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서 찾고 실제 두 번째 해석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겁니다.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교양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교양 전공 선택 전공 필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구한값 뒤에다가요.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요. 다시 엠퍼센트 연산자 이용하셔서 감옥 아이디 오른쪽에 맨 마지막 글자를 이용해서 숫자 값을 이용해서 1 이상 3 이상 7 이상 일대 영어 한국어 기타 중에 해당된 걸 찾아서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hlookup 함수가 필요합니다. hlookup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라이트 함수가 필요 하고요. 라이트 함수는 추출한 값이 문자로 추출이 되는데 사실 여기 강의 진행 코드 값은 1 이상 3 이상 7 이상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숫자 1 숫자 3 숫자 7 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바꿔주기에서 밸류 함수를 사용하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라이트 함수 쓰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에 가서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 밸류에 대한 값을 닫아주시면 감옥 아이디에서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바꿨고요. 그 값을 신표 우리는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에 1부터 7까지 해당된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1행에서 숫자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신표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죠. 유사 일치예요. 1부터 3 미만 까지 3부터 7 미만 까지 유사 일치니까 추류값을 넣으시거나 또는 생략하시고요. 신표를 굳이 넣지 않고 그냥 가로 닫고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로 열어놓으신 거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열너비 살짝 조절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강의 진행에 입력된 숫자 확인해 보시면 1 3 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감옥 아이디 오른쪽 한글자를 추출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바꿔서 강의 진행표에 가서 1행에서 찾아서 두 번째 행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 여부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등급을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와 그 다음에 표사를 참조해서 표사에 가서 등급을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표사를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시오. 인덱스하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A,B,C,D 해당한 등급을 표시하는 건데요. 범위를 실제 값을 표시할 등급만 선택한다면 행의 위치만 지정하시면 돼요. 행의 위치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커서를 J3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첫 번째 범위는 등급 실제 등급을 표시할 겁니다. A부터 F까지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그 다음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찾아오겠습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찾아올 건데 어떤 값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점수를 가지고 심표 아래쪽에 가서 작성된 표의 내림차순 데이터를 참조해서요.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참조하는 데이터가 내림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보다 큼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1을 넣으면 오름차순 0은 정확하게 일치 마이너스 1은 내림차순 입니다.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를 더해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등급표에서 찾아서 A,B,C,D 해당된 등급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 문제 세 번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감옥 아이디와 학과를 이용해서 표 3에다가 B31부터 C33까지 강의 코드와 학과벽 인원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카운트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IF를 통해서 조건을 주시는데 강의 코드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먼저요. 커서를 B3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IF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R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통해서요. 우리 감옥 아이디에 가서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A31셀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A31 A32 A33 A열 에 있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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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A열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A열만 고정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게 하신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그 다음 학가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컴퓨터 공학과 같습니까? B30 C30 아 30행에 있네요. F4 F4 눌러서 30행만을 고정하고 가로 닫습니다. 남심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계수를 구할 거니까 이 조건에 만족할 때 1이라는 값을 IF 함수를 통해서 반환을 시켜주면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러면 나중에 카운트에서는 1의 개수만 세워주면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카운트 함수에 대한 가로 를 닫고요. 문제에서 따로 어떤 텍스트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복사해서 P까지 강의 코드 그 다음 옆에 전자 공학과 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D31 셀 클릭 하신 다음 과제 중간 그 다음에 출석 출석 중간 기말 점수를 이용해서 강의 코드별 RSP에 해당한 최대 점수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계수를 구하기 해서 카운트 를 쓰셨다면 이젠 최대 값을 구하기 해서 맥스 함수를 쓰시면 돼요.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D31 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맥스를 먼저 쓰시고 조건을 작성할 작성할 거니까 if를 F4 눌러서 A10 만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 조건이 또 따로 없네요. 사실 이 조건은 가로 묶는 작업을 안하셔도 됐었어요. 조건이 2개 3개 이상이면 구분하기 편하게 위해서 가로를 묶어줬는데 사실 지금 가로는 불필요한 작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프터 앞에 있는 가로 하나는 좀 지울게요. 첫 번째 조건은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R과 같습니까? 비교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과제물의 점수를 가져올 건데요. 점수를 D3부터 D23을 가져오는데 옆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 D3부터 D32 E3부터 E23 32가 아니에요. D3부터 D23 E3부터 E23 F3부터 F23 3부터 23행의 데이터는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F4를 눌러서요.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F4를 누르시면 행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행은 고정시켜서 작업하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제 각각의 감옥 아이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게 R과 같고 S와 같고 P와 같다면 과제물과 출석과 중간과 기말의 최대값을 찾아오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신 거고요.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Shift-Enter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해당된 강의 코드에 해당한 최대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문제의 그림을 좀 보셔야 합니다. 피버테이블을 작성해서 표시할 위치가 B2셀의 제작연도 구요. B4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 위치는 B4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ccdb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에 가셔서요. 스프레이드 시트의 상설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DVD 목록 accdb 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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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DVD 목록을 더블 클릭 하셔서 제시된 그림과 참조하셔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실 건데요. 첫 번째 필터 부분에 가져다 놓을 거는 제작 연도를 갖다 놓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 다음 장르가 필요합니다. 장르 선택하고 행에 갖다 놓을 거고요. 입구 일자 선택해서 열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타이틀명을 선택해서 갑에 갖다 놓을 거고요. 시간을 선택하고 갑에 갖다 놓겠습니다. 필요한 필드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셔서 오른쪽에 커리에 포함된 열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데이터 필터에서 문제에 특별하게 어떤 필터에 조건을 넣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정하는데 지금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우리는 조금 전에 선택한 파일을 표로 가져오지 않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보고서 시작 위치는 B4 셀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제작 연도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을 거고 장르를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입구 일자를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타이틀명을 갑에 다가 시간을 갑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구 입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입구 일자가 입력된 데이터 위쪽에 데이터 날짜 2018년과 2019년이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현재 그룹은 작성이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는 그룹을 입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된 그림을 보면 연도로 되어 있고 지금 그룹 대화 상자에 왔더니 월 분기 연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월 가 분기 에 선택을 해제 하시고 연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장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정렬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르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 하겠다 라고 하면 B6 셀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 클릭 하시면 됩니다. 열의 총합계만 표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 열의 총합계만 설정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필드의 표시 형식은 시간은 평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숫자 형식으로 지정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 시간을 더블 클릭 하셔서요 평균을 표시 할 거 고요. 표시 형식 탭을 클릭 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서 아니네요. 천단위 구분기호가 아니에요. 지금 소수 이하 한자리 수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소수 자리 수를 1로 해서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시간은 소수 한자리 까지 평균 값으로 표시 하겠습니다. 소수 자리 수 넣고요. 확인 평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열의 총압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했을 때 총압계에 가셔서 열의 총압계만 설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요약미 필터에 열의 총압계만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셔도 같은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의 피벗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을 비교해 보시고 내가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 하셔서요.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C14부터 C19 영역을 선택 한 번 하신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 합니다. 그 다음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 해서 수식을 통해서 입력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수식을 작성 하기 위해서 는 입력 하시고요. MOD 함수 입력 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 C14셀을 선택 하고요. 심표 나눴을 때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천의 배수 관계 숫자만 입력 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천 2000 3000 4000 4000 다 천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입니다. 천의 배수로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나머지 값을 0으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3의 배수로 표시하시오. 1000 대신에 3을 넣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이쪽 부분에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프로그램이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네요. 나누는 값을 3의 배수면 3으로 나눴을 때 0 12의 배수면 11으로 나눴을 때 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화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랑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 메시지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제목에다가 판매가 입력이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천의 배수 입력이라고 입력 천 단위 입력이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 오류 메시지 입력하셔서 X자로 되어 있으니까 중지가 맞고요. 그 다음 제목에다가 입력 오류 아래쪽에 오류 메시지는 천 단위로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고요. 다음은 C13셀의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데이터 표 기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위쪽에 작성된 순위 계산표 에서요. 판매량을 300부터 700까지 판매량의 값의 변화와 판매가 C14부터 C19의 데이터를 판매가를 C4셀에 대입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위 금을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위쪽에 순위 계산의 계산식이 따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셀에다가 계산식을 작성하겠는데요. 는 하시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 판매가는 위쪽의 데이터를 참조해요. 나중에 2000, 2000, 3000을 C4에 대입해서 계산할 거니까요. 위쪽의 데이터를 참조하시고요. C4 그 다음 판매값 마이너스 제조원가 C3 그 다음에 가로 닫고요. 곱하기 판매량이 있는 C7 그 다음 마이너스 초기 투자 비용 C 초기 투자이면 C5 또 다시 마이너스 홍보 비용이 있는 C6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계산식을 통해서 위쪽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값이 구해졌고요. 이제 이 수식을 포함한 변하는 값 행과 열의 데이터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 있고요. 데이터 표 형태로 데이터 표를 작성하겠습니다. 행은요. 가로를 얘기하는데요. 현재 입력된 가로는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은요. 이따 계산할 때 C7셀에 대입해서 300을 C7셀에 400을 C7셀에 각각 대입할 거고요. 열 입력 셀은 세로로 작성된 데이터 판매가이고요. 판매가는 C4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셀을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샵샵샵이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머리 글 D부터 H까지 선택하고요. H와 I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분석 작업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데이터가 판매 금액과 할인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세탁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세탁기까지 다 전체가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차트에서 마우스로 쭉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서 범위를 A3부터 C8셀까지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드래그하셔서 수정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세탁기 영역까지 차트에 포함이 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과 그 다음 기본 가로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차트 요소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 그 다음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와 기본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있는 제목을 입력하시는데 가전제품 판매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아래쪽에 있는 가로축 제목을 금액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금액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축 제목을 선택하셔서요. 제품명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제품 명이라고 입력하는데 제품명의 글자는 텍스트는 세로로 적혀 있어요. 제품명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축 제목에 대해서는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의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두 번째 차트 서식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법례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변경합니다. 법례는 아래쪽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법례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도형 스타일의 강한 효과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강한 효과의 파랑 강조 1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최대값과 주단위를 지정하고 값이 거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값과 주단위를 설정하시려면 가로측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의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축 옵션에 가셔서요. 최대값이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100만 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지금 최대값 400만 이죠. 400만 이 맞고요. 그 다음에 주단위가 0 다음에 현재 50만 100만 되어 있는데 주단위가 100만 입니다. 100만 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 입력하시고 0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 동그라미 0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값이 거꾸로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을 거꾸로 라고 선택합니다. 다음은 판매 금액 계열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금액을 막대 파란색 푸른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요. 바깥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바깥쪽 끝에를 선택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는데요. 작업하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에 매크로를 연결하실 거니까요. 매크로를 미리 기록해 놓고 도형에다가 연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개발도구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에 매크로 이름을 평점 4 라고 입력하시구요. 평점 4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목표값 찾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커서를 C11셀을 선택하시구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 값이 C11셀의 값이 4가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문제에서 4가 되려면 C9셀의 값이 C9셀을 선택하시구요. 확인 한번 눌러서 4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구요. 값을 다 찾았습니다. 창에 하나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요. 개발도구 탭을 클릭하셔서 기록중지 버튼을 누르십니다. 다음은 빗면도형을 그리실 건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 기본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가요. 문제에서 말한 E6부터 E7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E6부터 E7 영역에 다가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평점 4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선택하시고 평점 4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구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평점 입력하시고 3 언더바 7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커서를 C11셀을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C11셀의 값을요 3.7이 되려면 이라고 3.7을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문제에서 기말고사가 있는 C9셀의 값이 얼마이면 3.7이 될까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C9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구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구요. 다음은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빈 면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2.9부터 2.10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2.9부터 2.10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평균 3.7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연결하실 매크로는 평균 3.7 로 되어 있는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요. 평균 4 눌렀을 때 평균 3.7 눌렀을 때 각각의 목표값 찾기를 실행한 결과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 판매내역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판매내역 입력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우리는 판매내역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하실 거고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판매내역 입력의 코드보기를 선택하셔서 초기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CNB 제품명에 특정 영역을 참조하지 않고요. 값들을 직접 입력할 거라면 Add Item 사용하시면 되고요. Add Item 그 다음 세탁기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세탁기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CNB 제품명에 세탁기 대신에 내용을 수정할 거예요. Ctrl C 한다는 거를 잘못 눌렀어요. Ctrl C 눌러서 복사하고요. Ctrl V 하시는데요. CNB 제품명을 반복해서 쓰는 게 번거롭다 라고 하시면 위드 구문을 사용해서 CNB 제품명은 한 번만 쓰셔도 되긴 합니다. 첫 번째 세탁기 였고요. 두 번째는 공기 청정기 세 번째는 문제에서 건조기 네 번째는 냉장고 라고 입력하시고요. 냉장고 그 다음에 다시 Ctrl V 하시고요. 에어컨 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첫 번째 폼을 보이고요. 폼 초기화는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좀 더 간단하니까 닫기 먼저 볼게요. CMD 닫기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 하고요. 폼을 종료 하겠다라고 하면 언노드 미 라고 입력 하십니다. 언노드 미 그 다음 A1셀의 글꼴을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1셀의 글꼴 폰트를 이름이 네임을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시고요. 네 그러면 폼을 닫았을 때 A1셀의 데이터가 굴림체로 글꼴이 바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체는 입력을 선택하시고요. 입력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에 가서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해서 추가할 행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I라는 변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레인지 기준 셀을 A3셀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현재 연결된 A3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로즈 카운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현재 A3셀에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두 개입니다. 위쪽에 제목은 있지만 중간에 이 행의 데이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개 행의 개수가 구해질 거고요. 다섯 번째 행에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2 더하기 3 2 더하기 3 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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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 다음에 셀즈 I, A 열 에다가는요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제품명 콤보 상자에 있죠. cmb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셀즈 두 번째 세 번째 입력하는데요. 두 번째 B열 에다가는요 수량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수량은 보면 txt 수량 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수량을 .value 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val 함수를 사용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value 상관없고 나는 수량을 숫자로 변환해서 입력하겠습니다. val 입력하셔가지고 입력받은 값을 숫자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C열에 대해서는요 3 이라고 수정하시고요. 세 번째 열은 금액을 입력받는데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할 건데 포맷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포맷 이라고 입력하시고 TXT 금액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콤마 샵 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을 입력하시고 포맷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포맷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추가가 될 거고요. 포맷 모든 텍스트 컨트롤 값이 삭제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개의 컨트롤이 있는데 CNB 제품명의 콤보 상자도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공백 큰타운피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 TXT 수량도 마찬가지로 공백 처리하실 거고요. TXT 금액도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작성을 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하시냐 선택하시고요.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판매 내역 입력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개체의 컨트롤을 선택하시면 속성창을 통해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공백 처리 해주시면 안쪽에 있는 내용 직접 입력하신 값들을 지워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판매 내역 입력을 클릭하셔서 제품명을 선택 하나 하시고요. 수량을 하나 선택 하시고요.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입력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요구한 제품명과 수량과 금액이 입력이 되는지 입력이 끝난 다음에 폼에서는 모든 내용이 지워진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지 닫기를 클릭하면 A1셀의 글꼴이 문제에서 요구한 굴림체로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